이제 시작! 어렵죠? 처음부터 여기까지 붙여서 하고 저 재수업은 끝낼게요 시르르르르르르르르랑 시작! 시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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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륵 시일 번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밤을 다 걷을 낙몬 아무것도 나고 어지러울 말고 바반통만 따놓으라 평생을 보안이로구나 해 요호 요호 해야지 해 요호 소루 담그여라 동지 여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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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톱소리를 내가 맞자 못 들 배가 고파서 못 맞고 sex urst 수 고파서 오로 흐린 camp 내 이어가주고 당 걷어주소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큰 자식은 내한테로 오느라 우리가 이 밥을 타서 박소길랑 그려 먹고 박가질랑은 부잣집에 가르다가 목숨 보며 사랑하세 당 걷어주소 흥부가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기교가 동편제가 비교적 단조롭다고 해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 뒤에까지는 다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테크니컬합니다 진도가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을 다 배운 다음에 한 번 더 닦으면서 또 식임새 이런 거 다시 하십시다 자 회장님 고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수 고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